장르 영화 마니아들의 축제로 불리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화려한 막을 울렸습니다. 예매 시작 30초 만에 매진돼 화제가 된 영화 7호시를 개막작으로 58개국 289편의 장르 영화들이 관객을 찾는데요. 마니아층을 위한 레드와 가볍게 도전해볼 수 있는 블루로 장르를 구분해 영화 팬들의 선택을 돕는다고 하네요. 올해는 상영관을 더 늘려 가족들과 볼 수 있는 영화도 상영한다고 하니 기발하고 환상적인 영화들과 함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리시길 바랍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연못인 궁남지에서 백령과 홍련, 가시연 등 50여 종의 다양한 영꽃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축제가 한창입니다. 영꽃 빛과 향을 품다를 주제로 백제 유적지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는 멀티미디어 쇼와 서동선화 나이트 퍼레이드 등이 진행되는데요. 백제문화재 탐방과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고 하네요. 14일부터 4달 말까지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 물빛 축제가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빛 조형물로 만들어진 라이트 가든과 음악에 맞춰 디지털 분수와 불꽃놀이가 진행되는 워터라이팅 쇼 등 물과 빛이 어우러진 다양한 행사를 통해 가족들과 함께 여름밤을 시원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고궁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기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경복궁의 야간 개장 프로그램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5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청와대 앞길 개방으로 2.7km에 달하는 경복궁 둘레길을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다는 건데요. 청와대 앞길을 거닐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되니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무용의 미래를 모색하는 좌담회와 함께 한국과 프랑스, 벨기에 등 14개국에서 온 292명의 무용수가 모여 경연을 펼칩니다.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가 호기심을 무대로를 주제로 멕시코와 미국 등 11개국의 우수한 아동청소년 공연 14편을 선보입니다. 네덜란드의 판화가 마오리츠 코르넬리스 애셔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국내 첫 번째 전시가 열려 시지각과 착시를 이용한 독특한 기법들을 소개합니다. 전통음악과 창작음악 등 다양한 공연으로 구성된 낮잠 콘서트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활력을 전합니다. 유형문화재 제35호인 서울주교자성당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음악과 건축을 주제로 시민들과 만납니다.